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? 네 오늘 저희 연습도 하고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사실도 예쁘게 찍으려고 왔습니다 파이팅! 오늘도 좋은 하루 열심히 합시다! 감사합니다 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네 번째 자, 첫 번째 제가 사랑을 찾았다 사랑을 내가 기다리고 내가 그냥 아이들 그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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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ste 뭐라며? 오이 오에 이쪽으로 가면 오이 오에 오에 저는 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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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에에 가면 눈 상태에서 아 아 그럼 에우 아에 소리가 나세요 아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으로 아 아 여기서 받는 거니까 전달 아 이렇게 앞으로 소리를 네 아사 자체를 아 아 네 아 아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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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